이재명이 만수무강이란 그런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용시 아주 최척근 정진상 씨와 더불어서 최척근인 김용시에 대한 그런 판결문을 기자들이 다 이렇게 또 계산을 해봤네요. 그게 힘들 것 같은데 김용 이름은 107회가 나오고 이재명 이름은 120회가 나온 거 아닙니까 판결문에. 판결문 곳곳에 이름들 판사가 고심해서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이다. 너무나 당연한이죠. 김용 판결문인데 김용보다 더 많이 등장한 이름이 바로 이재명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재명의 대선 자금으로 돈이 각출되어 사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법원은 주요 사안에 대한 최종결정권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건네진 금품 역시 이재명 대표의 정치활동을 위해 쓰였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그게 이제 한국의 기자가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계산해놨는데 김용이란 이름이 107회 그다음에 여러분들 피고인이란 표현은 제외하고 김용 피고인이죠. 그다음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120차례 등장하네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용행의의 윗선 의심 대장동 1차전은 검찰에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대부분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사법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믿을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실 분도 그렇게 믿죠. 아니 이재명 여러분들 당대표가 관련된 사안이 너무나 위중한데 그걸 사법처리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법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고스란히 여러분들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틀 동안 실시된 이 설문조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 대선 경선자금 징역 5년 법정 구속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로 보는 시각이 우시합니다. 앞으로 이재명 사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만 4천 명이 설문조사 이름 엉했고 94%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사법처리될 것이다. 5%가 사법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저는 사법처리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뭐 확언은 할 수가 없는데 사법처리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니까 지금 김용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판사들이 계속해서 끌고 갈 겁니다. 4월 총선 전에 선거법 위반 이라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거로 저는 의심합니다. 판사들이 되게 두려워할 겁니다. 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미래 권력이 될 가능성을 그 사람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냐는 높게 볼 거라는 거죠. 만일 본인이 총대를 매고 사실에 입각해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 실행을 구행했을 경우에 본인 다음에 퇴임 이후나 이때 본인이 인생이 어떻게 망가질 것이란 걸 본인들이 그 좌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보복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옳은 일은 아니지만 다 두려워해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미룰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2024년 4월 총선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를 통해 가지고 상상을 불허하거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야무지게 조작을 할 겁니다. 그럼 더불당이 대승을 할 겁니다. 더불당이 대승이 되게 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지만 거의 뭡니까 그냥 더불 민주당의 처분권 하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법정 송사뿐만 아니고 김용씨라는 정진상에 관련된 모든 법정 송사들이 사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 문제로 다 탈바꿈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을 보는 겁니다. 왜 여러분 회의적으로 보는 거 아니까 2024년 4월 총선을 어마어마하게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4월 총선에서 200석을 돌파하게 되면 아무것도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일사천리로 탄핵 처리할 수 있고 탄핵 봐줄 수도 있지만 탄핵을 이름도 하지 않고 봐준다는 이야기는 그냥 3년 정도는 그냥 개를 끌고 가듯이 끌고 갈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건 식물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뭡니까 강아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나 많이 보이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직도 여러분들 굉장히 젠틀한 겁니다. 그래도 정의는 정의고 부정의는 부정의고 옳은 일은 옳은 일이고 옳지 않은 일은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보지만 선거를 장악한 대한민국의 이런 좌파 세력들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정권을 탈취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은 합리화할 수 있고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냥 대한민국을 그냥 인수하는 것이 지금 몇 달 안 남은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특히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는 겁니다. 나라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나라가 넘어가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200석을 확보하게 되면 그다음 시나리오는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부터 국민들은 찍소리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윤 대통령 하에서도 이렇게 양순하게 여러분들 대응하는 국민들 처지를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한 번 더 재임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200석을 돌파하게 되면 어떤 한거나 저항을 안 할 겁니다. 착 다 이러면 깔아 안겠죠. 그냥 날 잡아줍 잡수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이 뭐죠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릴레이를 불리는 겁니다. 검찰총장 탄핵 하겠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하겠다. 또 임명해봐라 또 탄핵 하겠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했다. 그럼 앞으로 판사 탄핵 안 하겠습니까 판사들이 벌벌벌벌벌벌떨 뜰 겁니다. 지금 한국에는 기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판사들 가운데 뭐죠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아마 판사들이 누구 좋으라고 내가 불이익을 감수하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지금 판사들 가운데 과거처럼 여러분들 기계가 있게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냥 다 직업인이 돼버린 거죠. 지사적 태도를 갖고 있는 판사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여러분들 선고란 것은 1심 판결도 굉장히 총선 이후로 다 미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포기하는 순간 그 자체로 상당 부분이 날아가 뭡니까 와해돼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사람이 여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오피니언 난에 탄핵폭주 탄핵폭주 그냥 탄핵을 흔드는 겁니다. 그냥 4월까지만 여러분들 판결을 미룰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조선일보 사슬 보시기 바랍니다. 총선용 억지 탄핵이 일으키는 국정 발안 김용재판 1년 만에 선거 이재명 재판은 판사들의 폭탄 돌리기 판사들이 두려운 겁니다. 판사들이 의도적 지연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 당연히 의도적 지연이죠. 김용 판결은 내릴 수 있었지 모르겠지만 4월 총선 이전에 어떤 기계가 있는 여러분들 판사가 사실에 입각해 가지고 이재명 사건을 이런 판결하겠느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를 내리기 두려워서 일부러 재판을 늦추고 선고를 후임 재판장에 뜨는 게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당연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판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퇴임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판사들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 날겠습니까 본인의 앞날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 권력이 누가 될 건지를 알지 않습니까 미래 어느 정당이 권력을 잡게 될 것이고 그 권력을 잡은 정당이 오래 갈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바보 천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판사들이 앉을 자리 누울 자리를 다 구분하는 겁니다. 앉을 자리 누울 자리를 구분 하는데 옳고 그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사실에 입각해서 총선 이전에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저는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나라가 이 정도까지는 망가진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직시하고 싶지 않지만 판사들이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음에 누가 권력자가 될 건지는 다 그 사람들이 짐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공병호 tv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직업적으로 자기 인생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공 박사가 다음에도 부정선거 일어난다고 하더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적나라하게 누가 이야기를 한 겁니까 다수 대다수 의견과 다른 것을 바로 김재중 전주필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4월 총선 대차 대조표는 주 내용이 여러 번 다뤘지만 주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주 내용이 딱 몇 가지로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지금까지 참 잘해왔다. 보통 정치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다가오는 4월 총선은 그냥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신임을 묻는 선거다. 윤석열을 선택할 것인가 이재명을 선택할 것인가이 문제다. 총선에 패배하게 되면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시계는 이재명 시계로 돌아가게 돼 있다. 윤석열은 탄핵당하지 않더라도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여러분 김대중 전주필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 영감님이 여러분 노망이 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히 스마트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 스마트하지 않는 것은 민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이 물러나야 된다. 탄핵당하지 않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김대중 전주필에 했지만 이 김대중 전주필은 기본적으로 선거 부정 문제에 손을 대기를 굉장히 주저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그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압승할 것이다. 그게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와 제가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민주당이 200석을 넘는 건 쉽다는 겁니다. 그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방식의 신종 사전특표 조작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7.5% 선거 인수 기준으로 4번째 투표율을 7.5%를 올린 것보다 훨씬 낮춰서 5%만 올려서 전국에서 220만 표를 동원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반께 넘겨줄 수가 있으면 그럼 200석이 거뜬히 넘는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그 자체를 김대중 전주필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아주 간단합니다.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그게 아니고 민주당은 압승할 겁니다. 이변이 없는 한. 왜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하고 국민의힘이 선거 부정 문제에 침묵하는 순간 그들은 뭡니까 그냥 4월 총선으로 생명줄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돼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정님이 잘 마셔봤는데요. 권력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데 판사한 사람이 그것을 뒤집는 일을 하지 않겠죠. 하지 않죠.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김대중 전주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면 동시에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점에서 신임투표 성격이 강한 거고 윤 정부가 더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면 윤 정부가 존재 가치는 끝난다고 보는지 그 대안으로 이재명 체제가 되는지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던지는 한 표가 대통령과 정부와 다 이러면 그냥 막 허설이지 않습니까 내가 던지는 한 표가 잘 던지더라도 뭐죠 개표에서 다 조작을 해버리는데 무슨 한 표가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추궁은 속도를 낼 수 없고 결국 그에 대한 재판은 야당 탄압의 아웃성에 묻히게 될 것이다. 국민들 염원은 90몇 프로가 이재명 당 대표의 여러분들 사법 처리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그런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사회가 전체적으로 뭐죠 너무나 비겁해져 버린 겁니다. 판사들 가운데 이재명 당 대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담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부정에 침묵한 그런 업보와 비용을 너무너무 이제 심하게 치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김대중 전주필의 칼럼이 다 끝에는 이런 매가리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부분들을 쏙 빼버렸기 때문에 국민이 표를 그래서 정직하게 잘 던졌다고 치자. 그게 어떻게 반영되냐 반영이 안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전 당대표가 보시게 되면 조선일보 주장을 대부분 사람이 좀 예리한 사람들이 내년 총선석 국힘 패배 시 윤 중도 퇴진 권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냥 칼름이 그냥 안 나왔을 겁니다. 고심했었을 겁니다. 총선석 국힘 패배하면 윤 정부 사실상 기능마비 몇 달 안 남은 겁니다. 열심히 외유 다니고 해야겠죠. 먼저 홍길도 퇴진 권고에 있는 먼저 일어난 겁니다. 공간의 초기관들까지 강화되면 장식으로 만들어서 공간을 신기가 일어난다면 여당 공간의 연구는 탄생rings 하나를 기능말 quiserem 하겠죠. 지금 시작하는 것과 says에 좋은 것과 함께할 수 있는 것과iphate 그리고 그때만 믿음은 이것과 함께하기를 바라고 해서